안녕하세요. 꽃뿐인의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나아프리카가 원 자생지인 오소나 헤레이 라고 하는 식물입니다. 가지에는 아주 많은 결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거칠어 보이는데요. 하지만 그 위쪽으로 풀을 지는 넓은 입장과 아주 작고 노란 꽃은 상당히 귀여운 모습입니다. 일부 식물들은 자생지에서는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이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. 요 오소나 헤레이도 아프리카에서는 좀 이제는 희귀한 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것은 요 아이들은 여름에는 휴먼기를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입이 다 떨어지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. 오소나 헤레이 건강하고 예쁜 식물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